여러분 안녕 오늘은 한국어로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요즘 계속 이렇게 좋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못 나가니까 너무 오래요 오늘은 나가야겠어요 잠시만요 저희집 고양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신지고요? 이름은 신지고요 4살이에요 호기심이 좀 많고 겁이 좀 많아요 이건 신지 꼬리에요 꼬리! 신지야 신지 소개는 여기까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엄마랑 산책을 갈까 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산책하러 나갔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제 말이 들리나요? 하핳 나의 맛은 나의 맛은 없어서 맛있겠다! 한입만! 맛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아이패드 물어본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3 11인치 짜리에요. 제가 원래 이 그림을 따라 그리고 싶어서 조금 그렸는데 이 정도밖에 못 그렸어요. 이제 나머지로 그려면 되요. 어렵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